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49.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혀 부끄러움이나 가식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동산나무 그늘에 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부끄럽게 했고 양심이 그들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동산이었지만 범죄하기 전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아담의 대답은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느끼는 부담과 가책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다면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부 자신을 잃어야 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려고 노력한다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삶의 고장난 부분을 고침받는다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다면 우리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찰 것이고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유를 잃으면 자신을 되는 대로 죄악에 던져버린다 난 안 돼 난 이럴 수밖에 없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탄에게 내줘버린다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고 기도를 잘하고 11조를 내며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이나 의, 찬송과 연보 등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럽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만족해 하시는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끝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렸다 주여 절대 이런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다 주님은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셨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셨다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꼭 몇몇 가지를 가지고 가야 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즉 휘장을 열기 전에 제사장의 손에는 반드시 향연과 죄를 위하여 흘린 피가 들려 있어야 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피 없이는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다 제사장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피 없이 들어간다면 그는 휘장을 여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즉 지성소에서 범죄한 인간을 보실 때에 그의 손에는 반드시 피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형벌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영수증이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들고 가야 하듯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가야 한다 그건 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없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쁜 장미꽃을 들고 가지 않았고 다이아몬드나 귀한 보석을 들고 가지도 않았다 그들 손에는 한결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들려 있었다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부끄러운 죄가 기억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손에 들려진 피를 보면서 그래 내가 저지른 그 죄도 이 피가 씻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죄는 없는 거야 이 피가 흘려져서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죄는 이제 효력을 잃었어 나는 담대해 나는 깨끗해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한다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졌다는 예수님이 흘린 피에 대한 증거를 갖고 가지 못한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며 죄를 위해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하는 모양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이끌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다 롯은 산으로 도망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적이 작은 성 소알에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께서 롯의 부탁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소알성도 멸하지 않을 테니 빨리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롯은 소알성으로 들어갔다 그 뒤 하나님은 소알성은 심판하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문제는 롯의 마음이었다 롯이 그냥 소알성에 살면 되는데 소알성은 소돔성과 아주 가까웠기에 롯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한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롯은 불안해서 다시 산으로 도망갔다 그것은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이끌린 것이었다 그 후 롯은 산에 있는 굴에 거하면서 자기 딸들과 불법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거하게 하신 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 방법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 나가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든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증거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왜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라고 하는가 그 피는 우리의 어떤 죄든지 십자가에서 다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피는 보배롭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가도 담대함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선하겠으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는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한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담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로 담대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피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든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도 그 피를 보고 우리 행위가 어떠하든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